신중히 냄새를 맡는군 오 야 취향이 있네 진짜 어휴 난 저의 빅틱스 신중히 냄새를 맡는군 오 야 취향이 있네 진짜 어휴 난 저의 빅틱스 단추는 여행하게 어휴 난 중 더 밥 안 먹었고 비하인드 집에 가다 다 먹으면 의미가 없는데? 다 먹으면 의미가 없는데? 일단 닭고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치 그냥 있어서 만져먹을까? 아냐아냐 냄새 맡아보고 단보기 만져먹었어 콜라 conse instruments 聲 비디오 눈빛 accurate 개ечатices 와우 야 니 이렇게 다 묵으면 샘플을 살 의미가 없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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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